제 생일이 7월 18일이었는데 그 생일날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제 생일 축하 응원 글을 트위터나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 등등 많은 SNS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읽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늦게서라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이야 클라시 응원해? 당연하죠 저 클라시 진짜 완전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서 지금 애들도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 예뻐지고 실력이나 뭔가 표정 그런 것도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완전 대박 짱 클라시 응원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깽단 현샤인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 같이 완전 각자 자기 파트에 완전 진짜 특히 저랑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까지 남아서 가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스타를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액팅 like a bear 놀랄 준비 타임 잠깐 누가 시간을 좀 멈춰봐 누가 뭔가 어색한 걸 난 느껴야 뭔가 어색한 걸 난 느껴야 예, we're bestie 우린 바이스크케미 마치 아이스크림 같이 우리 말하자면 stupid boys 울리고 다니는 bad girl but my boy makes me a good girl 하나 둘 셋 찰칵 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현이야 나연님 팝 챌린지 해줘 알겠습니다 저 이거 이 손가락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약간 팝팝팝 팝팝 팝팝팝 팝팝 팝팝팝 팝팝 팝팝팝 팝팝 팝 And I say hey I'm gonna make a smi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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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day 예쁘게 웃고 넘겨버릴래 It's not a way It's not a way 안녕이라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It's not a smile smile and sway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성 아름다운 까만 눈빛 더 빠져 깊이 넌 내게로 난 내게로 숨 참고 love dive Pump into 내 지금 모든 걱정이 뜨거워 동료자들 부어 녹아내리게 자연히 자리했던 게 되고 들이쓰게 앞만 보고 달려서도 든든해 매일 동정한 동기 부어줘 내 품 내 존내들어 최고란 말도 함께 두수없는 투정 늘어나도 말이 넌 넌 넌 다 버릴 게임 그래서 힘이 나요 여기들이 중요하고 이미 이건 아닌 모든 걸 이루고 you got it uh get money get 더 fame 할수록 내일이 더 깊게 새길게 shoutout to 내게 최소한의 예의 더 큐코코스 마패 마프레스 돌려줄게 내가 받은 만큼 전부 있지 않아 또 결국은 믿게 돼서 나 자신을 like out 비켜 look at you 난 목 leverage uto 2, 2, 분의 컵 like brew Why are you cranky boy? So I run to you A little bit, a little bit A little bit, a little bit A little bit, a little bit 아자, 나의 스타일 그리고 제일처럼 보이지만 뜨겁게 식욕해지진 않을 거야 사랑해, 나만의 1, 2, 3, 2, 3 뱃속까지 다름 아이 창피하다가도 목살감은 바름 볼스킨의 책 앞만 살쪄도 난 마름 계산은 내려도 눈치는 빠름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스파출러? 피카소 스파출러로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얇게 했는데 피부화장이 되게 얇게 잘 되더라고요 그거랑 눈썹은 항상 슈에무라 거 쓰고 있고요 아이라인은 키스미 키스미 블랙이나 브라운 그리고 뷰러는 쉐이도? 브러쉬 쉐이도 거 쓰고 있고 립은 몇 분? 립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저 키 컸어요 완전 키 컸어요 저 165? 165? 키 컸어요 현이 오디션에서 무슨 노래 불렀어? 제 첫 오디션 때 토리 켈리 선배님의 엄브레 커버 스마일 불렀습니다 미현이랑 연락하고 있어? 예스! 미현이랑 연락하고 있어요 다 다음 주? 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미현이랑可以 소환자 이렇게 빙빙돈이 나의 떨림 미로 속 그 끝에 넌 기름 오웨야 앙 looking for attention 짠 let's check 들도록 해 관객들은 랩들고 모두 respect she's back 목표는 all pass 우웨 우리 빼고 넙태 go straight and beat we 야망처럼 가져버린 big dream 계속 한만 보고 달려가 직진 next above I got soul in beauty swish swish bitch 나는 solo 25, 21 완전 좋아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추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첫 화부터 봐가면서 이제 나이도 5분이랑 백이신 분이랑 이어질까 진짜 완전 유튜브나 그런 데 사람들이 뇌피셜 그런 거 봐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결국엔 안 이루어진 게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는 끝에 되게 풋풋하게 끝났더라고요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은이한테 저 이렇게 불려요 야 라고 불립니다 영광이 라미로 가보여 영광이 라미로 가보여 영광이 라미로 가보여 영광이 라미로 가보여 남원이지만 말고 follow cause everything 다다라 빰빰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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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에서 같은 반인데 처음에 저는 채윤이랑 채윤이랑 친해질 줄 몰랐단 말이에요 완전 친해져가지고 제 뜻이 밝은 햇빛이잖아요 그래서 sunny light 현이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힘을 낼 이만큼 멋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아하하하하 yes with you 제잉루이시 네임은 엘리나입니다 E-L-E-N-A 하지만 현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현이가 더 좋아요 아 김투두현투두히 아 제가 하면은 여러분 각자 성함으로 해주세요 5 6 7 에 김투두현투두히 딴따따따 김투두현투두히 후 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진짜 진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아 그리고 디엠 보내주시는 거는 진짜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다 답장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봐 우리 넘 coupon